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호서인재전형과 사회배려자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이 있으며, 두 전형 모두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5배 수를 선발합니다. 호서인재전형, 사회배려자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모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2단계 면접 40%로 최종 선발합니다. 재직자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모든 전형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모든 전형이 동일하며,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으로 1번 문항에서 3번 문항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은 정성종합평가 방식입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학업능력과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기초학업능력,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하며, 먼저 기초학업능력은 학업성취도, 성적향상추위, 학업관련 수상실적 등이 평가 지표가 되며, 잠재력은 전공적합성, 목표의식, 도전정신 등을 세부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회성, 봉사정신, 성실성, 리더십 등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관련 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면접전형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세부 안내입니다. 먼저 호서 인재전형입니다. 총 309명을 선발하며, 단계별 전형을 시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의 5배 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2단계 면접 4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면접일은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번째 유형인 사회배려자 전형입니다. 총 20명을 선발하며,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벤처인재전형과 동일합니다. 지원자격은 사회봉사직종 종사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 자녀, 손자녀 등이며, 자세한 지원자격은 모집유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 번째 유형인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총 40명을 선발하며,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호서인재전형과 동일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동일계열 기준학과 조견표에 따른 학과는 따로 제출할 양식이 없으며, 동일계열 기준학과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양식은 호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수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호서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호서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 호서대학교에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